왠지 막 이런 거 막 그러면 옛날에 영화 막 친구 막 그거처럼 막 막 막 뭐다 이렇게 쓰고 흔들어야 될 것 같아요. 딱터 딱터 이렇게는 야 뭐이고 딱터 딱터 이렇게는 야 뭐이고 그 노래 아니야? 저거 영어입니다, 노래가 다. 왜 영어로 왜? 저 영어한 거잖아, 지금. 딱터 딱터 이렇게는 뭐 사람. 아뇨? 아비가 올릴게. 잘 섞이라고. 안 leads그래서 ROSIR 마음 그런 거고 하는 거 bench. 음악으로 şey 음악, 음악 뭐 필요해요 음악 음악. 이정현의 아리아리 새끼 새끼, 새끼, 새끼 아리 아리요 날 들고 돌아가래요 날 버리고 날 가지고 막 그 말인가요 아리 아리요 저이 뭐 안 돼. 왜 팔 안 한까 봐. 다시 보러 가고 어딨어 всё house bisa income that guy. enzymes even seems like he still are like a flower having a beber,uer f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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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éth Zirvi flo다 spate Mod bah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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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k the Logo 저려가지고 아리 빠막을 봐 봐 안 해. 삐 Wiz bar라고 삐빠빠빠라 뽁 삐빠바빠라뽀 삐빠빠 하이뽀 하이뽀 frai 오우 젊은이를 다녀? 어휴 자 중간전 gehen 야 하나도 안 섞였어 하나도 안 섞였어 하나도 안 섞였어 그냥 그대로야 비밀인 게 낫겠다 그냥 비밀인 게 아니라 하나도 안 섞였어 야 원래 보통 밥을 이렇게 한 번 쓱쓱 쓱 한 다음에 그래야 되네 내가 진해 처리도 형도 해줘 내가 진해하겠다 짠 그래도 그런 대로 뭐 쪼쪼? 이 정도면 괜찮아 우리 욕심대로 밥을 많이 넣어서 그래 이게 좀 낮아가지고 흔들릴 수 있게 안 해서 근데 지금 꽉 차가지고 이렇게 흔들리는 거야 이거 너무 잘 비벼졌다 그런 게 있다 이게 통 있잖아 이 알 쏘는 철통 양철통 그릇에서 주는 맛 양은 냄비에 라면 뭐 이런 거지 맛... 여기에다 그냥 이거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흔들어서? 아 이렇게 먹어야지 학창시절 토크하면서 남학교는 새 학기 같다가 열리잖아요 그러면 거의 동물의 한국이야 왜 왜 그런 건데? 누가 1등이고 누가 싸움 제일 잘 누가 제일 강자냐 이런 진짜 싸움 한 번도 하라고 소문났었어 싸움 잘한다고 진짜로? 그냥 싸움 한 번도 안 했는데? 비주얼로? 나 태어나서 싸움을 해 본 적이 없어 힘이 좀 셌는데 이렇게 애를 장난으로 밀었는데 뒤에 한 몇 십 명 같이 쓰러졌어 뒤에 한 몇 십 명 같이 쓰러졌어 진짜? 응 그리고 그 다음부터 오우! 저리 가! 이렇게 위에 오르르르 오우! 동의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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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날개가 넘어서 모으라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 유치한데 넘버 짱이 있고 투, 쓰리 이렇게 있어 양 날개처럼 나를 불러 야! 예! 이걸 한 번 해 일단 욕을 그냥 어? 죽이는 거 으악 죽이는 거지 어? 네가 1캡이야? 1캡이야? 다른 거 1캡이란 직장이었어 1캡이야? 아닙니다 1캡 아닙니다 일단 또 응! 그러면 또 이제 그렇지 굴러다닐 것 같고 막 왠지 오토바이 막 앞발 들고 타야 될 것 같고 이런 이미지가 있지 않아서 이 캡? 이 캡이구만? 이 캡이구만? 아닙니다. 이 캡 아닙니다. 그래? 참 캡이지? 참 캡 아닙니다. 그럼 뭐야? 저는 한 친아이들 막 다 빼고 막... 개선한 거야? 8, 9캡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갑자기. 집밥이네? 이러는 거야 나한테. 집밥, 집밥. 집밥이야? 너무 집밥이야? 이러는 거야. 그것도 기분 나쁘잖아. 집밥은 아닙니다. 그랬어? 그게 뭐라는지 알아? 그게 집밥이란 거야. 그게 집밥이란 거야. 꺼져! 이러더라고. 문 선생님 부르면서 드디어 맡겨주는 문화. 집밥, 문 선생. 아, 집밥이었네. 30년 후에 내가 회고로. 나는 사실 집밥이었습니다. 나는 집밥, 문 선생님입니다. 감사합니다.